지난달 26일 우리나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긴박했던 순간의 연속이었는데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사를 앞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의 상태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야스니 발사장에서의 4박 5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야스니 발사장은 모스크바에서 1800km 떨어진 곳으로 1999년 첫 발사 이래 지금까지 55개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로 옮겨진 아리랑 3A호는 발사가 3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발사 하루 전에 열린 최종 점검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막바지 점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다행히 발사 준비 상황과 현지 기상 조건은 이상 무. 발사 4시간 전. 국내 최초로 5.5m급 적외선 센서와 0.55m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가 탑재된 상태라 점검 손길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발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관계자들은 함께 모여 발사 순간을 가슴 졸이며 기다립니다. 드디어 순식간에 수증기가 구름처럼 일어나더니 엄청난 불꽃을 내뿜으며 아리랑 3A호가 드네프르 발사체에 실려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발사 15분 후 위성이 발사체와 분리되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15분이 더 흐른 뒤 남극에 위치한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졌고 1시간 27분 후 북극의 스발바르드 지상국과의 두 번째 교신에도 성공.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교신은 발사 6시간 후 아리랑 3A호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번 3A의 경우는 특히 민간기업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산업 발전에도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아리랑 3A호는 지상 528km 상공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지구 관측 영상을 보내올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재난재해대비는 물론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리랑 3A호의 기술성은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번 발사가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KTV 김희용입니다.